네 안녕하세요 6강의 10번 12번 러시아와 맥도날드 웃음의 관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문제 읽어보면서 갑니다 10번 문제부터 보시죠 10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빈칸에다가 출연을 하라는 거죠 빈칸 제대로 출연해서 체크해라 빈칸이 어딨냐면 열 번째 줄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러시아인에게 한다면 저것이라고 되어 있는 대시 앞에 있는 문장이 무엇일 텐데요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어지는 반응은 빈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10번 문제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반응을 유추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는 것이죠 10번 문제 일단 첫번째 체크해봤구요 11번 문제에서는 제목 추론으로 나왔네요 제목에서는 어떻게 풀라? 여러번 얘기했던 바지만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the best title 제목을 풀 때는 선지를 분석하라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랑 함께 선태지 분석을 해보시죠 abcd에 보면 겹치는 단어가 있다? 없다? 겹치는 단어처럼 보이는 것이 개념조차도 없는 상태라면 이때는 abcd를 각각 핵심으로 따로 봐야 되는 거죠 a번에서는 absurd meaning of small America 일단은 나와야 되는 것이 웃음이 갖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혹은 부조리한 의미가 되는데 플러스 여기서는 미국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b번 핵심에서 볼까요 how to be a successful politician 성공적인 미국인의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는 방법 c번 선택지는 the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 차이 알파벳 d번에서는 the side effect of mcdonald's valley and russia입니다 이게 일단은 러시아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맥도날드가 실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앞에 있는 the side effect가 맥도날드의 실패가 갖고 있는 역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실패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실패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엄청나게 당연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d번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나라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미국도 나오고 러시아도 나왔죠 다른 나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나라에 이어서 정치인도 나오고 문화적인 차인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칠판으로 돌아오시면 Richard the fallen is not true 12번 문제에서는 맞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윗글에 따르면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not true를 체크해서 보면 abcd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읽어보시죠 russians do not smile as americans do when they meet a stranger 러시아인들은 웃지 않는다 미국인이 하는 것처럼 두가 뜻하는 바는 smile을 대신 받는 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다, 웃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b번은 러시아는 prefer some restraining in the workplace 어떤 걸 좋아한다고 적혀있냐면 restrained, 긴장감이나 어떤 제한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c번은 미국의 정치관들은 c번 need to hide their hidden world features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걱정되는 것들을 숨길 필요가 있다가 됩니다 숨겨진 걱정된 특징들 자신만의 그런 특징이나 웃음 짓지 못하거나 혹은 이런 거를 뭐 어렵습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다 숨긴다는 거죠 d번 푸틴이 나옵니다 푸틴은 didn't understand the true meaning 포커페이스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죠 세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읽어봤더니 일단 러시아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치불일치라서 우리에게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주게 하지만 사실상 윗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읽어두면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11번의 제목 또한 미국만 나오거나 러시아만 나오는 거 이것들이 정답의 근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 러시아가 동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미뤄 올라갑니다 출발 미믹은 동사로 따라하다 미국식의 습관 관습을 따라하려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 매우 고도로 매우 제한된 사회입니다 억압된 사회인 그런 곳에서 미국의 관습을 따라하려고 할 때 그때는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맥도날드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에 왔을 때 그들은 brought their strong corporate culture 강력한 corporate culture 기업의 문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corporate이란 단어는 기업의 법인의라는 단어니까 기업 문화 한마디로 친절한 모습의 미국인의 문화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y decide to train the Russian sales boys and girls 러시아인 소년들과 소녀들을 물건을 팔아야 되는 한마디로 점원들을 훈련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돈 많이 주니까 많이 웃으려고 했겠죠 they wanted to get them to smile 그들은 원했는데 get them to smile get 이란 동사는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투부장사를 받는 거죠 원래 사역이라 하면 여기에 스마일만 나올텐데 to smile 된 이유는 get 이란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get them to smile in the mcdonald way 맥도날드 방식으로 웃게 했습니다 that makes one display while all 32 teeth 32개의 이빨이를 다 모두 보여주게 하는 디스플레이하게 하는 그러한 맥도날드의 방식으로 웃게 한 것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they found out that 대절이 알게 되는데 Russian customers were shocked by 그러한 넓은 웃음에 대해서 러시아의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됐다는 것을 곧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웃음 짓는 것은 되게 친근하고 좋은 거니까 웃는다는 게 좋은 건데 러시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죠 they stared in amazement at the sales personnel stare와 at을 한 단어로 묶어 보고 중간에 in amazement를 보라색으로 묶어 보시죠 stare란 동사가 기본으로 at이라는 전체사랑 함께 나가서 응시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거 말고 또 엄청 쳐다보는 걸 응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in amazement를 보라색으로 묶은 이유는 놀라서 라는 의미의 부사로 랜덤한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놀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stare in amazement at the sales personnel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엄청 놀란 모습으로 깜짝 놀라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why are you grinning at me?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방긋 웃니? 우리 약간 나쁘게 얘기해서 왜 나한테 쪼개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칠판 내려올게요 they found out that a broad smile that a stranger does not work in Russia 러시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워크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완전 자동사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그들이 알게 된 게 바로 맥도날드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들이다 즉 오렌지색으로 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맥도날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회사들에선 알게 된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넓은 웃음을 짓는다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러시아에서 work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었죠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웃지 않습니다 never smile like that when they run across a stranger 모른 사람을 마주칠 때 그렇게 웃지 않습니다 somebody does that to the russian 러시아인에게 그렇게 해버리면 즉, 웃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빈칸이었는데 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러시아인들의 반응 10번 문제입니다 what a happy day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아니죠 b번에 부정적인 what's wrong with this person 얘가 미쳤나? 뭐 아침도 뭐가 좋다고 이렇게 실실 쪼개고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c번의 내용은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soft answer 는 웃음이라고 하는 거 아주 소프트한 의미의 답은 turns away wrath 분노를 도망가게 한다는 거니까 웃음은 분노를 좌절케 하고 진정케 한다는 맥락으로 c번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알파벳 2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개마다 자기의 날이 있다는 얘기는 its day 그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 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속담을 거꾸면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유일한 걸 비번으로도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맥락상 보면 러시아인들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점은 translate into norms for the public image as political leaders 정치 리더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공공적 이미지와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norm 이란 단어 있죠 norms 체크 명사로 규범 이란 단어죠 normal 이란 단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ormal 한 것이 norm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규범으로도 나옵니다 in the United States 아 아까 미국이랑 러시아 얘기했던 것 같아 12번 문제에서 보니까 러시아는 어쩌고 저쩌고 미국은 어쩌고 어쩌고 나왔잖아요 이제 C번에 나오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A번 내용에서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들만큼이나 웃지 않는다는데 그 내용 맞잖아요 A번은 바로 탈락이 되는 거죠 12번은 이미 삼지선다 3개 남았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미국만 해도요 Maintaining a POCO FACE POCO FACE POCO FACE를 유지한다는 것은 Will be a butcher that sentence for a political candidate or a holder of a high ranking political office POCO FACE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가 됩니다 누구에게 political candidate 즉 정치적인 지도자나 or a holder of a high ranking officer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POCO FACE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웃을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똑같은 표정을 갖고 있는 게 POCO FACE라면 이 사람은 기쁠 때는 막 웃어야 되고 슬플 때는 슬픈 척도 해야 되고 되게 근엄한 척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예를 들어 자기랑 경쟁하던 후보가 어떤 스캔들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표정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POCO FACE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똑같은 표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POCO FACE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해 준다든가 일부러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뭐 의견을 존중한다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POCO FACE로 저 사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Death Sentence 즉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American Public Figures are expected to Exude Joy 즐거움이 수면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Joy와 Exude니까 동사로 즐거움이 수면해야 된다 웃어야 되는 것이고요 Optimism Even if They are privately worried about a way Their political careers are going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웃음이 막 스며 나오고 뭔가 낙관주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걱정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운인할 수 있고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POCO FACE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About Russia Russia is an stunned faces sign 아주 완고한 얼굴은 A sign of seriousness 심각함의 상징이며 It only seems to bolster the high rating Vladimir Putin has always enjoyed Vladimir Putin이 항상 향유하고 있는 이 질기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향유하다가 되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지죠 High rating 꾸며주는 높은 지지율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 되죠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POCO FACE를 유지하면 러시아에서 인기가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어쩔 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딱 유지하는 거지 그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 왜 그럴까 당연히 그것이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러시아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맥도날드라는 사례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건 바로 정답이 C번이 됩니다 A번 같은 경우 미국에서의 absurd smile 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미국인 정치인으로서의 나왔던 부분이 어찌 보면 absurd 한 부조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는 걱정하는데 웃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위에 맥도날드가 왜 나왔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는가 푸틴은 왜 등장했는가 라고 한다면 A번은 정답으로 고를 수 없는 거예요 B번도 마찬가지에 성공적인 정치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는 방법은 맥도날드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일 수 있는 건 바로 C번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인 차이점이었던 것이죠 D번 선택지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제가 칠판에도 적어놨었지만 러시아 안에서 맥도날드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갖고 오는 부작용이나 역효과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실패를 했죠 어떤 실패를 했어요 웃음을 짓게 했더니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어디 아픈가 봐 쟤들 어 저거 먹으면 어디 아픈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정치인들이 부조리한 웃음을 짓나 푸틴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높은 건가 연결이 전혀 안 되거든요 D번은 대충 봤을 때 요걸 고를 수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C번이 됩니다 12번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Not True였던 건 A번 확인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일터에서의 제안을 좀 선호한다 그랬는데 맥도날드는 일터인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갔던 거죠 근데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글방글 웃고 있으니까 쟤네 약간 머리 안 좋거나 약간 좀 모자라서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이상한 거 쳐놓은 거 아니야? 혹은 막 자기들끼리 막 너무 재밌어 하는 거 보면 또라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B번은 일터에서의 심각함 내용이라고 의역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러시아인들이 High rating으로 푸틴을 지지않아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연결한다고 보면 B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죠 C번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고 푸틴은 오히려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커 페이스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6강에 문화편의 10에서 12번 지문 진행해 봤고요 이거 진도에서 못 다뤘던 부분 혹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못 다뤘던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문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잘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마다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자 지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